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묶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여기는 아시겠지만 신한프라자입니다 네 저는 처음 한 거고 이분은 이제 하지약에서는 일수도 있고요 하지약에서는 맞나? 아니겠죠? 그 전에 직업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신한프라자 찍고 예 네 30번이 올 때까지 승문프라자로 가볼 예정이에요 승문프라자요? 네 1호기요 1호기 1호기요? 네 와 이거 시간이 별로 부족하면 좀 갈량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시간이 아주 풍족해가지고 희망이3님 집으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놀면서 그런 거 할 거죠? 그렇죠 놀랬어요 네 네 알림음이 왜 안... 아니 안내양이 왜 안 나오네 일주일에도 여기 경비실이 있는데 그냥 CCTV만 달려 경비 아저씨는 없습니다 네 경비 할아버지나 경비 아저씨들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겠습니다 네 와 근데 저번에 4분 걸리지 않았나요? 그렇죠 저번에 님이 희망스리님이랑 택하였을때는 4분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1분 2분에 끝내게 되는거죠 근데 저 지금 배터리 님 배터리 얼마에요? 저 51%입니다 이거 이거 아닙니다 저 18%입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배터리한테 말하는거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